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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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놓으니까 그제? 네. 엄마 직장가가 없잖아요. 그래서 마침 친구가 이야기해서 같이 오는 길에 같이 왔잖아요. 지금 취직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하셔서 네.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올해 졸업했잖아요. 부산대학 군대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네. 지금 본인은 일 막 가려고 하대요? 네. 얘 공부하지. 컴퓨터 공부하지. 올해 2월에 졸업했으니까 부산대학교. 네. 들어갈 때도 장학생. 학교 출제에 들어갔어요. 머리 좋다고는 해요. 네. 근데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라고 가지고 이제. 사회에서 장학생 그건 아니잖아요. 네. 그건 맞는데. 근데 할머님이라고 호칭을 할게요. 할머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혹시 이렇게 손주 놓고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적 있어요? 왜요? 안 물어봤지. 지금까지 뭘 물어보기 뭘 물어봐. 학교 다녔는데 지금 군대 갔다 오고. 군대 갔다가 다시 복학에 가. 올해 졸업했다가 한 2월 달에. 물어보러 안 된 게. 물어보러 안 다니시나고예? 네. 물어보러 안 물어봤어요. 물어볼리가 있으니까 올해 2월 달에 졸업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직장에 관한 부분 말고예. 직장에 관한 다른 것도 안 물어봤어요. 물어볼 것도 없고 말썽도 안 부르고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. 네. 말썽 부리고 이런 것도 없는데 지금 일 지금 취직 안 되고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. 취직 언제 되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러지. 근데 취직 지금 올해 어차피 다 됐고 내년에 이렇게 보니까 취직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안 주시거든요. 근데 공무원 시험을 안 치려고 하고 구경기업체 가려고 해요. 공무원 시험은 안 하고 공무원 기업체 가려고 해요. 공무원은 안 하려고 해요. 공무원은 안 하려고 해요. 근데 자기 직장이고 맞잖아요.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지. 그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공무원 시험 안 치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. 회사라고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내년으로 이렇게 볼게요 내년도 그렇고 저는 알아서 그러니까 꼭 공무원은 할머니가 했으면 하는 이런 게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좀 키워서 이렇게 정이 많겠지만 좀 이렇게 많이 간섭 많이 좀 해요 정이 많아서 말도 안 읽지 않습니다 말 안 합니다 나도 지가 말하고 하려고 해도 없어 지가 알아서 석섭해 보니깐 근데 저는 좀 사삭한 거 조금 이렇게 할머니 보고 있잖아요 조금 성격이 별나다고 하세요 예 할머니 성격이 완벽하고 별나고 완벽주이잖아요 말 안 해요 지도 안 하고 나도 서로 그냥 지나가고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보면 낱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하세요 엄마가 낱말을 이렇게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도 본인이 원해서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가려고 하죠 구경으로 가려고 하죠 네 근데 공무원은 그냥 할머니 그거잖아요 공무원을 했으면 평생 직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돈벌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취직 안 하고 그러지도 않거든요 근데 올게 졸업했으니까 2월 달에 예 올해 2월 달에 했으니까 그래서 뭐 졸업하고 나면은 학교 다닐 때 장학생이고 이러하니까 다 이렇게 그거 되는 거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딸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러거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는 이렇게 간섭 안 한다 하는데도 아니에요 저는 자꾸 간섭 많이 하는 걸로 나와요 그냥 지구 알아서 지금 영실세서 학교 가서 아니 그거는 당연히 이제 지구 하고 다니니까 하고 다니는데 할머니는 안 한다고 해도 저는 자꾸만 할머니가 이렇게 간섭 많이 하는 걸로 나온다고요 그냥 손주가 아니고 엄마가 내 자식한테 하듯이 그렇게 나온다고요 엄마는 이렇게 보면 할머니는 좀 상대방이 얘기하면 좀 안 들으려는 그게 있어요 좀 이렇게 다 까만 본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있어서 고집 굉장히 세죠 손도 약간 고집이 셉니다 할머니도 만만치 않아요? 예 나도 안 만만치고 그리고 저 아버지가 본부 세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에 저 아버지 공문하고 안 하낙혀요 저 아버지 세관에 있다 아닙니까 본부 세관에 그러니까 취직 안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예 취직 자기가 이제 준비 또 하고 있고 막 이래 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 내면 됩니까 이제? 내년요? 내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할머니께서 이제 뭐 지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딱히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아무리 내 손주고 이래 해도 조금 걱정 안 되는데 보는 데는 걱정 못 하지예 신경 쓰니까 조음마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해 조음마한테도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대기업 세운 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한다 하는데 내 손전 안 된 게 조음마한테도 이야기 못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니 내 말 듣고만 있지 남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가정 얘기는 듣는데 아니요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요 고집이 세고 막 이래서 고집 없으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요 손주 신경 쓰지 마시고 할머니 건강이나 챙기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할머니도 이렇게 신경맞게 쓰면 좀 신경가민이라고 해야 되나 성격 유하지는 않아요 할머니가 동글동글한 성격은 완전 완벽조이잖아요 완벽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문제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너무 사람이 완벽하면 못 살아요 근데 한쪽에 빈듯하여 살지 할머니 보고 있잖아요 고집불통이 있고 막 이래서 좀 말도 남의 말도 잘 안 듣고 듣는데 해도 안 들어요 걸러서 듣지 그리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뵀을 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 번씩 톡톡 이렇게 내뱉는 말씀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하면 좋겠네 뭐 좀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게 공수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할머니가 좀 그렇게 하시죠 안 하는데 전혀 간섭 안 해 남하고 남하고 말 잘 안 해 내가 먼저 말하네 나는 이야기하면 들어도 안 그래 아닌데요 톡톡 끼어들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도 안 만내는데 누구를 투둑해야 됩니까 아무도 잘 안 만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꼭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아시는 지인분이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오셨잖아요 저분이랑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뭐 이거 두께가 있으면 이거 하는 게 더 낫다 하면서 이렇게 그거 왜 그러나 이래 하니까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공수 주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예 안 한다고 해 그러면 맞겠지 사람 별로 많이 안 만나니까 코로나 받으면 안 만나잖아 사람을 예 할머니께서 제 말을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아니고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공수 주듯이 저처럼 뭐 건강이 안 좋네요 뭐 뭐 이러네요 뭐 이러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할머니가 아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잃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톡톡 내뱉는 말이 있다고요 공수 주듯이 안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물어봐요 제가 십 논도 넘긴 논도 우리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딱 들어오면서부터도 막 좀 우리 저희 이제 제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인들도 어르신들이 다 계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막 둑둥 말씀하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서부터 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요 할머니가 네 그렇다고 하면 보살님이 그렇다고 하면 말이 많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제 말을 지금 예를 잘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손주부 놔두세요 네 놔둬야죠 욕심이 많아서 지하려고 하고자 하는대로 하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은 할머니 그거고 바램이고 아니에요 지각 가고 싶은데 가게끔 놔둬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 안 가고 이것도 아니거든요 진흥 칼락하는데 아직 시험을 안 친다고 하네요 구경기업 뒤져서 시험을 안 친다고 하네요 그것도 뭐 시험 그게 있을 거잖아요 언제 치고 그게 있으니까 네 공부는 해야 하겠네요 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준비 과정 밟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시험 쳐서 갈 거고 하니까 네 누구 이렇게 간섭 받는 거 그다지 안 좋아해요 손주분이 예 간섭 예 난 말 안 들을라 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간섭 받는 거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어 뭐 놀고 이러지도 않을 거니까 예 직장 아르바이트 하긴 하고 있어 지금 예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사운드 예 Gre 예 예 예